안녕하세요. 강주 남구 강림동에 사는 48세 김도아입니다. 저는 3월 26일 저희 회사를 만나 지금까지 사업을 열심히 펼치고 있는 다이아몬드 직급을 간 김도아라고 합니다. 매일 엘리어틴과 노리어에스를 교차 섭취하면서 1일 3회 정도를 놓고 개선된 점을 기간지염과 비염이 상당히 많이 주어졌습니다. 지금은 사업하면서 말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. 목이 많이 잠겨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개선도 되고 이 제품을 만나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을 만들어주신 ebmr사 김용수 박사님께 정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결정적으로 사업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